감사합니다. 많은 분들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 프리 했습니다. 매니저, 이리 와. 가자. 차 대기시켜. 나 운전 안 해도 된다. 자, 민아씨, 뉴스페이스 유튜브 구독하셨습니까? 구독은 하셨고, 알림 설정을 하셨습니까? 알림 설정이 뭐예요? 아, 이게 알림 설정을 꼭 해야 라이브 할 때 알림이 가니까요. 여러분도 꼭 하셔야 됩니다. 아, 이거 존모양 누르면 되는 거죠? 그렇죠. 거의 보신 각 있죠.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왜 따로 하시는 거예요? 예. 예. 아시잖아요. 뉴스페,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세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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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빨리! 하란 말이야! 예. 하라고!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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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